121장 찬미입니다. 바람이 불고 추우네요. 의자가 없어서 갔다 갔다 하겠습니다.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의 비하신 시은소 희락의 기름 가지고 주 내게 부어주는 곳 말할 수 없이 귀하다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각처에 헤어짓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때 다 함께 모일 시은소 내 손에 재주 무디고 내 입에 말이 굳으면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잊지 못할 시은소 아멘 여기서 시은소는 교회 같고요 형제 자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시은자 예 하나님께서 그 율법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을 시은자라고 하죠 네 너무 좋으네요 잘 많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못 부를 걸로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은데 예 좋으네요 자주 이제 불러보도록 들어보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